네, 안녕하십니까. 콜렉 다져요. 오늘 수, 앤앤픈. 여러분, 서프라이즈, 빌리빌리 앤앤픈이 찾아왔습니다. 찡부찡시. 이브이와이. 네, 그래서 저희가 왜 찾아왔냐고요? 네, 엔진이 보고 싶어서 물론 맞지만 오늘은 할 일이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도 전기 2집 발매와 동시에 빌리빌리를 통해 엑소, 올림픽스에이에스 2차 창작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. 와우!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안 보고 들어갈 수가 없죠. 레츠고. 네,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다양한 참여 원상들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궁금한데 한 번 빨리 보겠습니다. 레츠고. 콰이 띵, 콰이 띵. 그래, 과연 어떤 영상들로 참여를 해주셨을지 바로 봅시다. 이치 캄 캄 바! 레츠고! 레츠고. 오, 뭐야? 노래 부르셨네. 오, 이거 그것도 하셨네? 에디팅도 다 하셨네? 오, 자막도 있어. ơ, See you. 아오, 저거 가 delle melody. 목소리가 сов깃하고 위에 갈 gonna put it down. 오! 다 그러셨네. 정방. 정방. 목소리가 그 아이 음색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음색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한국어 4라운드 저거 뭐야 하나를 통해 중국어로도 있네 중국어로도 있네 대박 감성 있네요 와우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 기본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짠! 짠! 와 되게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다 오! 오! 뭐야! 의상도 맞췄어요 그런가? 우와! 제이 형이다 저거 너무 들어봅시다 오! 내 옷이랑 비슷하게 입혔어 에이! 아 맞네 내 장면 에이! 약간 비슷하게 입혔는데 오 칼각인데 칼각? 칼분무 레츠고! 오! 오! 잘 먹은 거 와! 잘하시네 레츠고 이거 뭔가 수추무 의상으로 오 약간 핑크핑크한데? 아 맞네 수추무 의상이다 이거 공연인데 공연 오 저거 맞췄다 이거 표정인가? 제이 형 저 조끼 맞췄어요 난 저거 반바지까지 귀여워지는데? 아니 여기 그 핑크색 밤복이 디테일까지 오 성우 형 디테일까지 오 성우 형 디테일까지 오 진짜 시승이 형 어 나도 좀 아 머리 색깔 의상도 좀 비슷해 오 대형이잖아 개월 디테일이잖아 오 카메라 오 엔진이 있다 엔진 엔진의 엔진 응원법이 있어 은근히 따라서 계시는데? 이겹다 오 뭐야 응원법 못 해줬는데? 뭐 하나 뭐 하나? 아나 레츠 오 오 어디지?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. 비율이 되게 좋으시네. 너 어디지? 몸이 좋으신데? 등장하다가 찍으시는 것 같은데? 춤도 되게 잘 추시네. 갑자기 갖고 오시는데? 멋있으시네. 어쩜 방금. 레츠고. 헌하오 헌하오. 컨트롤! 컨트롤! 컨트롤이 대박인데? 이 분 춤 좀 잘 추시고 귀여우시네요. 맞춤방. 크라이. 눈알도 움직여요, 눈알도. 귀여워. 잘했다. 귀여워. 신기해. 너무 귀엽다. 신기해. 신기해. 역시. 엔진분들 아이디어가. 신기해. 아이디어가 좋은데. 반복이거나. 아, 눈동자 디테일까지. 금손. 이 분 약간. 아, 잠깐만요. 아, 이 분은 약간 아이디어 뱅크. 맞아. 아, 정말 금손 많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빌리빌리 2차 창작 이벤트에 다양한 참여 영상들을 봐 보니까 너무 재밌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도 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정말 열심히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중국에서도 엔하이프는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굉장히 강세. 네, 색다르게 노래 커버해주신 분들과 또 댄스 커버 영상을 찍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 이모지로 엑소 이거 한 게 되게 신선하고 맛있었어요. 맞아요. 진짜 이렇게 많은, 재능이 많은 엔진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. 네. 땡큐! 네, 저희 앞으로도 빌리빌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. NLP 채널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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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와주세요. 컴온, 컴온. 네, 오늘 지금까지 NLP였습니다! 시애씨에 다자! 시애씨에!